동대문 여기는 동대문 장난감 골목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문구왕구 종합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제, 체육, PR, 도매전문, 접합회식 합니다. 동대문역 4번 출구 1호선이거든요? 일로 나오시거나 동무역, 동무역하고 동대문역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골목입니다. 바로 독일 약국이 있고, 4번 출구 나오시면 50m만 오시면 되는데요. 골목인데요. 하나 알아주셔야 될게 목요일날,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한 6시 되니까 문을 다 닫더라고요. 한 8시 반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닫는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몇몇 가게 저기 여는 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난감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정품 위주로 정품은 항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고 짝퉁 같은 제품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저렴한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쓰려면 10% 더 내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아쉬운 건 있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이들 장난감이나 확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실 때 아주 괜찮은 동네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oved one ㅎㅎ 작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